극손상모인데 펌 가능할까요? 제가 재작년 11월에 탈색했었고 작년 2월에 검정색으로 덮고 나서 7월에 단발로 자르고 펌 한번 했었는데 제 머리카락 끝쪽이 극손상모 같은데 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떠한 손상된 머리도 열 코팅으로 건강한 모발이 된답니다. 그런 후에 수소결합인 열 펌을 하시면 멋지고 찰랑찰랑한 헤어로 돌변합니다. 미용 전문의는 아무리 손상된 헤어도 열 펌으로 건강모로 복구한답니다. 열 펌에 사용하는 복구열펌 열보호제는 엠프리스 화장품 물코트 에어크림을 주로 사용하죠. 물코팅 3단계 열보호제 바르고 톡톡 쳐주면 컬은 자연스럽게 찰랑찰랑한 고정력을 만든답니다. 얇고 힘없는 모발은 물코트 헤어크림을 머리카락 앞뒤를 털면서 골고루 도포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단발머리 모발은 물코트 헤어크림을 앞뒤를 골고루 바르고 빗질하면 자연스러운 빗질 트리트먼트 클리닉 헤어스타일이 연출된다. 긴머리 모발은 모발 손상도에 따라 천연 엠프리스 샴푸와 물코팅 헤어 트리트먼트로 빗질하면 탄탄한 탄력과 윤기 넘치는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된다. 파마후 린스가 아닌 열보호제 물코트 에어크림을 물코팅 3단계 바른 후 열기구로 컬을 잡아주면서 말려주는 것이 개털머리 탈출입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헤어살롱 엠프리스